네 저는 트랜스젠더는 아예 성전원은 아예 마음을 접었지 지금 삶에 저는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 만족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성전을 하고 싶다거나 성별을 바꾸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어쩌면 우리 어부의 역할이 정말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부가 나를 대해주는 것 자체가 사랑을 주고 부족함 없이 사랑을 주고 여러모로 내가 굳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어부가 그러면서 또 저희 가족들도 어느 정도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주면서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시작하면 겉모습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제가 또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더 그냥 제가 풀이한 걸 수도 있지만 사실 게이로서 누구한테 커밍하는 거 트랜스젠더로 넘어가면서 성전원을 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내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도 있지만 내가 나의 성향을 내 주변 사람들한테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 내가 나의 성향이라든지 나의 취향 모든 것들을 존중해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굳이 성전원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위험하고 리스크가 크고 또 힘든 길로 갈 생각이 별로 없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내리니까 어쩌면 성전원을 안 할 수 있는 분들도 성전원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나의 성향을 인정해주지 못하니까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뭐랄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보세요 뭐 제가 입고 싶은 옷도 있고 내일하트도 하고 싶으면 하고 화장도 하고 싶으면 하고 연애도 내가 원하는 방향에 연애를 잘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결론은 성전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그 길로 가시겠지만 뭐 저라는 사람은 제가 오로지 저로서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정말 컸던 거 같거든요 근데 그게 해소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그 마음이 깊진 않더라고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인정받는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축복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저 축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 그 길로 가는 것도 너무 힘든 길이잖아요 주변에 가다가 돌아온 사람도 많이 봤고 또 갔다고 소식 들은 사람들도 있고 또 한때는 또 그런 길에 가셔서 완벽하게 도달하신 본인의 목표를 돌아다신 분들 중에서 만족감이 있으신 분들도 봤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뵙고 했는데 어쨌든 너무 힘든 길이잖아요 너무 힘든 길이고 너무 험난한 길이고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내 마음이 평온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축복 받은 거죠 그 성향이 여성적인 성향이라는 게 오해고 착각인 거지 이런데 사실 그것도 그래요 여성적인 거 여자로서 여자 남성적인 거 이런 게 과연 기준이 뭘까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여성적인 거 여성향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보다 내가 원하는 나 그것만 보고 가는 게 가장 맞는 거 같아 그냥 존재로 살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 정도 그걸 양분한다는 거야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거에 가지다 보니까 나는 지금 내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도 내가 원하는 거 추구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 수도 있고 뭐 그 방향 속에서도 또 성전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 그냥 껍데기라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그게 나라서 하고 싶은 게 나라서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건데 너무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요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전원을 내몰리는 심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어 왜냐면 남자는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어 남자가 할 수 없는 것들이야 이런 거를 막아 놓으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전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 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가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성전원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방향 본인이 원하는 그런 성별 선택할 수 있는 그냥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자로 살든 성전원하든 어떻게 살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면 뭐 그러지 않을 텐데 너무 사회적으로 편견을 씌우고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사회적 통협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이런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런 말들은 좀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살고 있는데 아휴 알고 보니까 남자라서 그러네 이런 말들 있잖아 어쩌면 트랜센터 하신 분들한테 그런 사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휴 그래도 남자로 태어나서 그런지 뭐 색 사고가 좀 다르네 이런 말들 자체가 엄청난 편견일 수 있다는 거지 여성분들 중에서도 뭐 성향이 다양하고 남자들도 다양한데 조금이라도 어떤 트랜센터에게 남성적인 면모가 살짝만 보이면 그냥 그건 남성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성향인 건데 그걸 꼭 무슨 뭐 트랜센터라서 그런 것 마냥 제가 게이라서 그런 것 마냥 제가 레즈비언이라서 그런 것 마냥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이런 뭐 그 길로 가냐 안 가냐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 나는 내 주변인이 다 인정하고 남친한테 사랑받고 있음에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아마 다리사에 뭔가 있는 게 계속 거슬렸어 민증깔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사랑받고 해도 온전히 제대로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 이런데 그렇다면 또 우리 숨을 내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게 불편하다 생각이 들고 뭐 그런 부분이 사회적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또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분명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그런 사회적 제약이 있는 분위기 자체가 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지 다들 그런 건 누가 정한 거죠? 어머 여성스럽다 기준 나답게 살면 되는 거 안 되나요? 하면서 정작 트랜센터들이 영상 댓글엔 조그만 남상이어도 남자 티가 나네 목소리가 티가 나네 말 안 하면 모르겠네 남자였어 남자 성향을 잘 알겠네 등등 평생 남자 같다는 소리 안 듣게 관리해야 하는 게 숙명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 모를 수 있고 그리고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들 그런 편견들 하나가 사람 힘들게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진짜 그런 거지 여자들이 살아가면서 여자는 조심해야지 그런 말들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되게 고리타분한 생각이면서도 그게 누구한테든 다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남자들도 완전 남자답고 모든 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 사람은 우선 사람이고 각자 다 다른데 남자 여자 이런 특성 가지고 딱 대입을 해버리면 그러면 너무나도 그 틀 안에 모든 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틀 안에 어떻게 다들 들어가냐고 그러면 너무 답답할 것 같지 않아요? 남자도 이래야만 하고 여자도 이래야만 되고 레즈는 이래서 안되고 개인이 이래서 안되고 이래야만 하고 뭐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거고 옳지 못한 거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갖다 대잖아 피곤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사냐는 거야 그냥 한 부분만 보고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성스러운 남성스러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여성스러운 줄만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성스러운 부분도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자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면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상여자 상남자인가 이런데 그러니까 그 상여자 상남자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누군가한테는 폭력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 자체가 본인들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거든 저는 쇼핑도 안 좋아하고 잘 안 꾸민다고 남자 같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남자들 더 많이 써요 더 많이 쓰고 미모에도 관심이 많고 꾸미고 안 꾸미는 걸로 남자 같다 여자 같다 하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남자애들 중에서도 자기가 여자 같다고 느낀 애들한테는 이상한 쥐떼를 들이대요 넌 여성스러운 애인 줄 알았는데 털이 많으니까 깎으라는 운동인데 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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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남학교 다니면 많은 그런 일이 있어 맞아 남학교 다니면 이제 저는 워낙 저랑 비슷한 청약인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려서 아는데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 너는 여성스러운데 왜 털이 나냐고 털을 관리하라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웃긴 거야 여성스러운 애는 털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성스러움을 또 욕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털을 관리하래 뭐 어쩌라는 거야 이상한 거지 털이